알아두면 꼭 필요한 정보, 꼭필TV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계속되는 요즘, 가정마다 긴 시간,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진새로 전기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집 가전제품의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집 가전제품들 중 어떤 제품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지 알아보고, 대표제품의 효율적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떤 것일까요?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비전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 1800W, 에어프라이어 1800W, 전기포트 1800W, 드라이기 1600W, 전기밥솥 1090W, 진공청소기 1050W, 전자레인지 1050W, 세탁기 1000W, 믹서기 800W, TV 500W, 컴퓨터 150W, 냉장고 120W, 선풍기 100W, 형광등 32W 순입니다. 제품별 한 달 사용량을 알아보려면 소비전력와트의 사용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에어컨을 하루 6시간 사용했다면, 1800 곱하기 6시간 곱하기 32를 곱하면 됩니다. 한 달에 32만 4000W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여름에는 매일 많은 시간,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소비전력이 에어컨과 같은, 1800W 전기포트 같은 경우는 매일 사용하더라도, 사용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되므로, 전기세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밥솥입니다. 에어컨은 여름에만 두세달 사용되지만, 전기밥솥은 1년 내내 사용되며, 소비전력이 1090W로 높습니다. 특히 취사할 때 고온 발열에 사용되는 전력소비가 많습니다. 보온모드에서는 소비전력이 100W 정도로 낮지만, 한 번 밥을 하고 2, 3일, 평균 5, 60시간, 길게는 4, 5일, 100시간을 넘게 보온을 하게 되므로 전기 사용량이 높아집니다. 또 오래 보온하게 되면 밥맛이 없다며, 매일 밥을 하는 부지런한 가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취사를 할 때 소비전력이 1000W 정도로 특히 많이 사용되므로, 이 또한 전기세 절약에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겨울에, 난로나 온풍기 사용이나, 여름에 에어컨 사용 때문에 평소보다 전기 사용이 몇 배로 많아져 누진세로 전기세 폭탄이 걱정되신다면, 다음 방법처럼 전기밥솥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하루 한 끼 정도 밥을 먹으면서, 왠지 집에 밥이 없으면 허전해 꼭 밥을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한 번에 많이 한 후 이렇게 용기에 소분해 바로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먹을 때 전자렌지에 4분 정도 돌려드시는 것입니다. 전자렌지용 용기는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밥맛도 오랜 시간 보온된 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의 소비전력과 효율적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